얘는 또 화요일이라고요 그날이? 응 늘 화요일인데 하하하하하 자 청경이가 여기 있네 복화 복화 맞죠? 네 제발 와 큐브다 자 그래서 퓨즈 F L S E F U F 뭐지? U가 뭐 중에 뭐 되고 있어? U U U U U U U E가 소리 안 나는 E가 마지막에 소리가 안 나가지고 건너 건너 집 가가지고 같이 놀자 해가지고 이름 뭐냐 내 이름은 U U U야 오케이 똑똑한데 Fu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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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답은 뭘까? D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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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U N E DUN 뉴 아아아아아아악 잘못했다 오케이 그래서 노새는 M U L E 소리는? 뮬 제가 아는 것 중에 들어가 오케이 아휴 하필 모르는 거 알걸 그치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이거 아까 어 천천히 해 뮤트 그렇지 잘했어 M U T E M U T E 약간 제가 아까 두 개 못 쓴 게 있었거든요 여기 시험에서 그중에 얘가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쓸 수 있겠네 오케이 홀동합니다 오케이 됐어 다음 영상 만나볼까요 큐브 큐브 C U B E 큐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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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음악을 조율하다 이거 아까 큐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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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 несколько 재미 큐브 큐 큐 June 그게 남았을 텐데 큐트네 C U T E 오케이 소리 큐트 내 사촌동생 같은 오케이 만나 큐브 T U B E 오케이 소리 큐브 큐브야? 아 이거 큐트 소리 내는구나 큐브 큐브 왜 이러지? 큐브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지? 다른 친구 오세요 어? 여기 먼저 오겠대 응